패션 이스타라구요? 저희 지금 말이 없어졌다 근데 패션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패션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머! 티가 셀럽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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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를 채우지 말고 맞아 nahmen 요래 supervisors 로이ру ры 재전 저는 테러리스트가 되나 약간 이런 스타일에 잘 하고 다녔었어요. 예상보다. 아 저 너무 귀여운데? 저 세일러는 저 어떡해? 제가 좋아해서 입은 건 아니고 이제 분이 아닌 게 입었는데 주인이는 보라색이 좋았죠? 네. 보라색이 좋았다. 좀 파란끼 맞은 것 같아요. 다 푸라운 색깔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런 거구나. 혜르미스님은? 저도 완전 파란 것 같아요. 제 차분 알잖아. 차차. 아 그거랑 민트색 보아요. 아 나도 민트색 보아요. 저 로도북 볼 색깔이 민트해야 하는 색상이 대표색이 유사거든요. 여기도? 여기도? 그러면 혹시 민트 벚꽃을 좋아하세요? 어 저는... 그럼 에어컨 꺼서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아 더우시죠. 벗어 더우면. 아니 나는 더우시죠 여쭤본 거예요. 나는 안 더워요. 벗어 더우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